루머님 두 개 떨궜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토리 보러 가지 아 먼치도 이제 의문의 상자 스토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건가 어떤 무기가 환자로 발견이 되고 말았구만 단단히 봉이 돼 두었어 윤주님 후원 2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방송시간 마이너스 1시간 원치님 다시 한번 축하해요 요 아 네네 윤주님 고맙습니다 가자 그뒤 의문의 상자를 열어보는구만 자극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제가 그 주인이 될 수 없는 노릇이로구나 스냅님 후원 3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방송시간 마이너스 1시간 아 스냅님도 고맙습니다 재생일 맞춰서 클리어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닐라부터 보스트라이 너무 재밌게 봤는데 드디어 오후 방송시간 마이너스 1시간 아 네네 환희님도 고맙습니다 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구만 차마 볼 수 없었어 볼 수 없었어 아 스킵 마음이 지금 스킵이 눌러져 있는데 아 마음은 스킵인데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었구만 아 상자를 나한테 줬었구만 그렇구만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 상자를 열어 시즈권을 주는구만 그렇구만 아 제네시스 무기 검은 마법사 퀘스트까지 발레온의 흔적을 잡으라는 건가 혼자서 격파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와 아 나 이렇게 했으면 못할 뻔했구나 착용 준비 장비 순수 능력치만 적용 무기와 보조만 장착 오케이 아 나 핵매 끼고 잡은 줄 알았네 아 나가야 되는구만 오케이 무기하고 보조만 장착하라는 거 아니야 잉스잉스 우잉스님 후원 만원 피버 룰렛 결과는 방송시간 마이너스 2시간 전원 생존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드발레용 아 어 나 왜 매칭이 안 되냐 오케이 하드발레용은 잡으면 되는 건가 최종됨 감소 아 시드링 못 끼는구나 아 그러네 바인드가 필요할까 설마 설마 바인드가 필요하다 발레용을 5초 이상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발레용을 5초 이상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제네시스 무기기고 됐어 들어가면 되는 건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어 어 어 잡고 나서 가자 미션을 수행한다 가자 데미지가 잘 안나오나 어렵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야지 궁금하네 데미지가 진짜 안나오고 어 어 어려운 줄 알았네 와 쫄았잖아 괜히 어려운 줄 알았어 어려운 줄 알았어 카인즈한테 얘기를 하라 무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 오케이 사자왕 발레온의 흔적 프랑스 케잇 마 Hyatt 프랑스 히 엑 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